치킨은 안 돼 어디가 치킨은 안 돼 누나 피자 해줄게 가자 가자 왜이래 가자 가자 왜이래 가자 누나 창피해 빨리 너 못가 빨리 빨리 와 집가서 누나 우유 줄게 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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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 들리니? 여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가자 허리야 간식 줄까? 가자 간식 줄게 왜 이럴게 가자 가봐 이번엔 김밥이야? 김밥이야? 빨리 와 우리 누나 김밥 해줄게 가자 빨리 가자 너 왜 안 가니 빨리 그냥 가라 나와 빨리 가 치카를 먹어야 화면 안 나는데 자꾸 맛있는 냄새 나는 데 먹어 빨리 가 우리 잡고 가세요 창피해 빨리 와 자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안녕히 계세요 창피해 줄라 자 소리지 말라 아 아 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